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의 영향으로 지난해 모기기피제, 살충제 생산액이 36%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 실적이 지난 2015년보다 4.9% 늘어난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모기기피제, 살충제 생산액은 874억 원으로 전년보다 36% 증가했습니다. 방역용 살충제, 쥐약 생산액은 245억 원으로 18% 증가했고 감염병 예방용 살균 소독제 생산액은 31억 원으로 55% 늘어났습니다.